기상캐스터 배혜지 강이나 하천 근처 터널 입구와 출구에선 시야가 더욱 짧아지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도로에는 설어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출근길 속도를 낮춰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은 익산의 아침 기온 1도, 김제 3도를 보이겠고 낮에는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부지역은 아침에 영하권을 보일 텐데요. 진안이 영하 1도, 장수와 임실 영하 2도를 보이겠고 낮에는 13도에서 16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의 풍랑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주말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